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름은 그래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선거하니까 어떻게 덮겠습니까 한편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 딱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선거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들 새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걸 보면 저게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냥 짐승이라고도 부를 수 없고 그냥 인간은 일단 아닌 겁니다 아홉 번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 일요일 날 한 거지만 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조작의 증거는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은 것이 좌측에 있는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른쪽에 있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 차이집을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차이집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 법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통계학 여러분들 기초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선거처럼 사전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표본과 당일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표본 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총투표 득표일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 관내사전투표 득표일 관외사전투표 득표일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선거 부정이 없었던 2020년 4월 15일 날 전라북도 김재시 부안군 선거하고 이런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제약회의님이 작성했는데 시간 가면서 굉장히 삐치 나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안 했던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2016년부터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조작이 시작이 되는데 2016년부터는 2016년 총선은 대부분 조작이 없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차익값이 거의 여러분들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0.5% 플러스 0.9%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거죠 정없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3.7 마이너스 3.7 확신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기 표시가 화끈하게 차이가 납니다 2016년 총선 차익값 마이너스 0.2% 플러스 0.2% 거의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21대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10.7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2% 조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작 여부를 판관음 하는데 좋은 사례를 갖고 있죠 2016년 총선이 조작이 안 됐습니까 2014년 지방선거가 조작이 안 됐습니까 금시의 이런 비교가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조작하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같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차익값 그래프가 조작을 안 하면 2016년 총선 같은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아 케이님이 여러분들 만들어주신 겁니다 왼쪽이 조작 안 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는 것 조작한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조를 하죠 대조를 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4.15 총선에서 대부분 여러분 조작을 안 했지만 호남권에서는 특정인을 찍어서 여러분들 낙선시키려고 조작을 했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동영 후보를 확실히 이런 낙선시키기 위해 조작을 한 거죠 2016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5.3 플러스 0.0 플러스 0.2 조작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호남권이지만 정동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더블당 후보한테 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 수준이 어느 정도 하니까 특정인물을 콕 찍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인물을 콕 찍어서 당선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표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당표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기가 차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광명시 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주 후보가 출마했던 데는 2016년대 0.1 마이너스 0.2 이때까지만 선거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0.1 마이너스 0.2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열에 더블 민주당 플러스 11.2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6입니다 무재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한 데 하고 조작 안 한 데 하고 선거가 엉망진창입니다 나라가 이거를 고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이 정도가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시영시열입니다 아마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시엿 아마 4순인가 5순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조정식 후보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0.3% 0.5%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 거의 비슷한 겁니다 선거가 깨끗했다는 겁니다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8.9 마이너스 8.4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정식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더라도 당선됩니다 왜 워낙 여러분들 지역구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선거 왼쪽하고 2020년 총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견디는 것이 나라로서는 상당히 수치고 저는 그 사람들 오래 안 갈 거로 봅니다 이제 거의 막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덮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덮으려고 여러분들 무리수를 두는 순간 대통령도 함께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조작선거에 시영시 어리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정황본동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정황1동 플러스 9% 정황2동 플러스 11% 정황3동 플러스 12%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조정식 후보는 단단한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한 것을 가지고 차익값이 0인 상태로 접근을 시키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값이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시 갑은 절대 손을 안 대죠 이렇게 심상정 씨는 심상정 씨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심상정 씨는 정의당의 이름 간판 스타니까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더블당 후보 사이 표는 조작하더라도 너는 손을 안 대겠다 이 심상정 씨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겨레신문에 2020년 4.15 총선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왔어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를 최소한 160석에서 180석을 만들 예정인 모양이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여러분들 쑤셔 넣으면 몇 군데에서 이긴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4월 16일 날 아침에 자랑 삼아서 여러분들 전략기획부위원장을 지냈던 이근영 씨 페이스북에 정확하게 163석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100% 맞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보정가 163석 163석을 지옥으로 땄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만 여러분들 그냥 발표하면 사전투표를 발표하는 것만 방해받지 않으면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월 10일 총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더라도 사전투표자수 조작을 막지 못하면 그러면 전산조작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 조작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일 전에 여러분들 도장 정도 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 가지고 이러면 요즘 도장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로 도장 다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면 제3의 장소에서 뭐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다운로드 받아 이러면 프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자로 확보하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비밀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악한 자들입니다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문제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